3쿠션에서는 이 공을 여기에 갖다 놓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두께로 맞추는데 4구에서는 빨간 공 두 개를 모아서 치기 위해서는 너무 두꺼운 두께를 치면 연속 득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1분의 1 두께를 맞춰서는 여기서 키스 위험이 높기 때문에 1분의 1보다는 조금 두꺼우면서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를 맞춰야 저 빨간 공을 이쪽에 힘 조절하면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시방향 투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이번엔 좀 세게 맞았는데 그래도 이 배치는 얘를 빨간 공을 장쿠션에 먼저 태우면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할 수가 있으므로 잘 치면 찬스볼이 되는 겁니다. 두껍게 치면서도 너무 끌리지 않도록 치기 위해서는 3시방향 당첨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3시방향 3팁으로 매우 두껍게 아슬아슬했네요. 아슬아슬 아슬아슬 이거는 이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다시 갔다가 내려가도록 치겠습니다. 당첨이 밀리지 않도록 8시방향 2팁에 얘는 매우 두껍게 키스가 낮은 것은 운이 좋았다는 것인데 아 이건 한점 치고 도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것도 재수가 안 좋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아 재수가 없네요. 다음 공이 일자가 서버렸네요. 세워치기를 칠 것이냐 더블을 칠 것이냐 세워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 이게 8분의 3 8분의 3 보다 좀 더 얇게 10점을 칠 것이냐 아 지금 6번째 시도만에 6점을 쳤는데 과연 10점을 칠 수 있을 것이냐 10점을 칠 수 있을 것이냐 6시 5점은 10점은 12분의 8분과 50% 21 suffered ада 10hic 50 50% 50% 60% 60% 51% 칠장 각도상 끌어친다고 해서 이게 모이는 공이 아닌데 10점을 치기 위해선 끌어치면 10점은 칠 수 있는데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원쿠션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모음을 한번 걸어볼까요 볼 시스템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즉 3.5칸 정도 들어가는 것은 3.5칸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 2칸 그러면 합이 5.5네요 합이 5.5 투팁의 8분의 3.5 투팁의 8분의 3.5 아웃이 방향 투팁 주고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개념한다 루틴대로 약간 빠르게 아 10점은 됐는데 공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원쿠션으로 치면 다시 빨간 공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다음 공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기우기는 2.5 이게 0.5, 3 3의 기우기니까 무회전 8분의 3을 치면 이 근처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치면 이걸 성공하면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시도만에 연속 득점 딱 10점을 했네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3.17 당구 박사가 요즘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라이브 레슨을 하고 있죠 네 분이 시청 중이신데 300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에버리지 3.0 정도를 목표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초구에서 자 그럼 초구 10점 내기 레슨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4구에서는 초구를 3쿠션 말고 2쿠션으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구에서도 초구를 3쿠션 뒤돌리기로 득점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4구를 다치고 난 다음에 3쿠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초구 때부터 뒤돌리기로 득점하는 연습을 생활화 한다고 해야 되나 3쿠션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는 편이 4구에서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 모으기에 중점을 둔 2쿠션으로 초구를 득점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그냥 알고는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초구에서 2쿠션으로 득점하면서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미세한 역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시 방향이 아니고 11시 59분 정도 11시 50분이나 11시 5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역회전 11시 50분 투팁 정도의 당점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 빨간 공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2방향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역회전이 역회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두께를 좀 더 두텁게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11시 55분 투팁에 두께를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텁게 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공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맞았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만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치는 방식이 있지만 뒤돌리기로 쳐도 이러한 좋은 상황은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굳이 투쿠션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라이브 레슨 초구의 10점 연속 득점하기 레슨 마치겠습니다 и 둘 leg 늘 recommend ví recruited 다 그냥 다시 히이 약했다. 찬스볼이었는데 힘이 아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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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볼이었는데 힘이 아팠네.